안녕하세요. 호두과자예요. 호두과자입니다. 그거 아세요?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미진이가 아직 한 번도 그렇게 안 먹어봤다는 거예요. 상상만 해봤어. 진짜 맛있겠다. 진짜 따끈따끈한데 이 겉에 완전 바삭바삭해. 음 맛있겠다. 와삭하면서 씹히는데 나는 쫀득하면서 이 팥 앙금이 따끈따끈해. 진짜 맛있거든요. 그래서 휴게소를 들릴 때마다 가면 호두과자를 찾았어요. 어? 이 년이 여기 호두과자 있나요? 한 3, 4개 먹고 항상 남겨서 이제 집에 들고 갑니다.